제주공항에서 승객 일부가 꺼진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고가 두 달 만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.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6시쯤 제주공항 3층 출발장 금속탐지기가 40초 동안 작동을 멈춰 탑승객 6명을 재검색했습니다.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4월에도 탐지기 전원이 꺼져 승객 31명이 통과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사고 이후 전원이 꺼지면 알림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.